오늘 주말인데 신나게 놀아야지 자 오늘은 과천 서울랜드를 갑니다 놀이공원 지우야 정우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네요 와 재밌겠다 엄마 저거 탈 수 있어? 나 못타까? 정우야 이제 들어가자 와 멋지다 재밌겠다 아니요 무서워 무서워? 아 그래? 지우야 우리 거 타자 타자 타 타 와 지우 봐 우와 구름이다 구름이다 주거차 막 주거차 봐봐 아까 지우 잘하셨어 어 잘 나갔어 정우야 이거 뭐야 지우야 니가 탈 수 있는게 있는거야 그러게 신기하다 우리 지금 풍선 비행기 탔어요 와 배경 봐 정우야 넌 괜찮니? 살아있지? 어 재밌지 정우야 우리도 재밌는거 타자 재밌어요 여러분 좋다고 싶은데 너무 짧아요 어떻게 해요? 좋다고 싶은데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았어요 정우야 저기 봐봐 공룡 엄청 커 공룡 타자 잡화 집사 ㅋㅋㅋㅋ Rabbi 정우야 오 정우 멋진데 정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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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정우야 코치 막 지우는 80% 넘어 지우는 성공 지우는 80% 넘어 지우 성공 정우야 지우 잘 지켜줘 정우야 지우 잘 지켜줘 지우 어디 탈거야 오빠랑 타? 지우 오빠랑 타? 지우 안녕 정우야! 재밌겠다 정우야 지우야 정우야 출발 지우 핸들 돌리는 것 봐 출발 출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지우야 안녕 정우야 안녕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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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records 출발 auger 출발 출발 그래 Gesicht jambaw 밀키 하자 itude 노우 아빠도 커피 한잔 먹고 초콜릿 먹고 지금 지우가 잠들었어요 오늘 많이 놀아가지고 지우가 지금 피곤했나봐요 코 한번 만져봐 내 코가 제일 만져요 안된대 미안해 종아 코 꼬지마 그냥 경아 토끼 안녕해 토끼 안녕 봐봐 안녕 당 충전해야 돼 너무 힘들어 자 자 정구야 서울랜드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? 난 그 애가 없잖아 어떤거? 애기 때 탔던 애가 아 거기 있었어 정구야 다음에 와서 타자 정오징어 아빠가 입에 하나만 넣어줄래? 난 크니까 응 응 우리 아들도 고생했어 먹느라고 우리 정구야 먹이지는거 더 맛있다 아 아 응 흐흐흐 아 정구야 오늘 엄마아빠랑 지우랑 서울랜드 놀이동원에 와서 어땠어요? 재밌다 재밌었지?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인사하자 친구들한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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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 vị 섬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